존경하는 41만 강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시의 권 조예란입니다. 5분 만원에 앞서 강주시의 발전과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위해 요구를 다해주시는 강세한 시장님과 1600여 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현동, 융평동 이런 국기도 57호선의 교통정책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녀에 섰습니다. 5호 지역 특히 신현동 일대의 경우 성남시 군단구와 접하고 있으며 강남 판결을 통과하는 주요 강문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가 증가와 주거지 개발에 단하여 도시 개입의 부재로 인해 교통인프라 합층은 위대하여 지난 신현동 인구가 약 2배 증가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량으로 신현동에서 금단구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 하나 뿐인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현동, 융평동 지역주민들은 교통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교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중학교 시설 검토될 정도로 상용인구가 많아 출퇴근 중학교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이 더욱 심한 사항입니다. 강주시에서는 신현동, 융평동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신현문화체육국가센터 주변도로 개설 사업 등 지역 내 교통개선을 통한 사업을 10주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9월 기회재정부 조격성 조사를 통한한 용인강주 보석사도로 민간주가 사업을 비롯하여 신현동 연결도 기설 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국지도 57호선 우회도 기설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 방안인 신현동, 융평동의 내부도로 교통개선 대책의 경우 최종 항유도로인 국지도 57호선의 직접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 방안은 현 시점에서 교통세중 완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국지도 57호선 신현동 강렬 오포터널 이후부터 강렬초등학교까지 약 600m 구간의 차선 확장은 기장님께 제안드리는 과입니다. 제3개 주변 여건을 보면 기존 지도 57호선의 기록된 주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도로사업의 주요 낙관인 보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으며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해당 구간의 도로를 흔적할 경우 초등학교 등학교 차량과 지도 57호선을 통과하는 신현동 문평동 내 고통단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오포 지역의 수건이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 방안과 더불어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중학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우리 강렬 시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